뱃살은 각종 성인병, 즉 생년 잔축의 큰 주범이라고도 불리고 있는데요. 그 다음에 내장 지방을 만들고 요요를 계속 유발하는 행복이 많은 상태였어요. 맞아요. 저도 점점 나이가 들면서 가장 신경이 쓰였던 게 뱃살이었어요. 이게 정말 딱 맞았어요. 엉덩이. 와, 요요와 유발하는 방법을 조금 전해드리겠습니다. 먹을 거 다 먹고도 늘 유지하는 건가요? 뭐가 또 있죠. 다이어트, 체지방에도 감량이 도움이 되는? 30kg를 2번 뺐습니다. 30kg 치고 30kg 빼고.